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혜정입니다. 30대 백마 가요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경고도 많고 즐거운 먹물고리도 많으시니까 꼭 오셔서 많이 참석해주세요. 가보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세진. 개그맨 이세진입니다. 명지대학교 30번째 가요제, 백마 가요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축하드려요. 30년동안 굉장한 뮤지션들이 많이 매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대단한 뮤지션이 나오지 않을까 해보고요. 정말 가요제, 아무튼 흥나시길 바라겠고. 많이 많이 보러와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진호입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 있죠. 너무 이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주최하는? 명지대학교. 주최하는 30대 백마 가요제 라인에 있는 것 같으며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백마 가요제 보러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명지대학교 승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영화는